국내 연구진이 차량이 지나갈 때의 압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도로용 압전발전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존 도로용 압전장치와 달리 유해 성분인 납을 사용하지 않고도 유연한 고분자를 활용해 고성능 압전발전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발전장치는 기존 발전장치의 출력보다 5배 이상 높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또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시속 80km로 달리게 한 실제 실험에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이른바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